지금 방금 들려드린 곡은 사이렌이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덥지 않아요 여러분? 덥죠? 저희도 지금 너무 더워요. 사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멋있게 무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겁나지 않아요? 너무 더워서? 겁나요? 겁나니? 겁나니? 갑자기 겁나니...? 여러분 가만히 앉으면 소리치워! 다음번에 가만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비! 와 저는 무대 뒤에서 지켜보는데 진짜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임탁씨가 또 여기 2모대 준비하시려고 와 네 전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어떡해요? 발피원 할머니 무대 어땠어요? 즐거웠다면 쏘리즈! 좀 어떻게 숨 좀 고르세요 네 감사합니다 멤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볼건데요 신사동 가로숙이에요 압구점 오데오거리 청담명풍거리 도산공원 세계유산 선정릉 등 강남의 핫플레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또는 앱으로 추천하고 계시는 국내외 팬분들에게 강남의 핫플레이스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또 어디가 있으신지 한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저는 예술가의 감성이 많이 담겨있는 신사동 가로숙길을 추천드립니다 예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압구정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돈 수능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와우 왜우야 제가 근데 압구정이 되게 패션도 그렇고 이제 한국 음식도 진짜 매력적이게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하루종일 놀 수 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사랑해 아 사랑까지 저같은 경우는 청강 명품고리 정해드리겠습니다 왜왜왜요 제가 사실 첫베비를 할때 그 계약금을 받고 어머니 선물을 사러 갔거든요 cast & ic 그냥 걸으니까 좀 레벨업 이 느낌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추천드려요 청남 명품거리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취하고 좋은 분위기의 공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도산공원이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저는 거기 가면 좀 이렇게 취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번씩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강남 세 개 유산이 모여있는 선정릉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선정릉 근처에 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이제 선정릉의 왕릉 이라던가 조선시대 황후분들의 묘가 있는 공원도 있으니까 꼭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오 마이 갓 저는 코엑스 제병 케이버 관장입니다 왜요? 오늘 출연했던 케이팝 아티스분들 있잖아요 아티스분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피원하모니? 피원하모니를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된다 코엑스보다는 피원하모니를 더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또 이런걸 요청을 안하고 싶은데 왠지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냐면은 얼굴만 봐도 즐겁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하지만 개인기를 보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개인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요청해봐도 될까요? 네 개인기 맛집이죠 오 진짜요? 그러면 기억하고요? 제가 이제 제가 아니고 쏘울이가요 아 저요? 팬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아싸 저희는 소울이가 관절이 없어요 어? 관절? 무관절? 네 관절 맞수 염체풍불로 센터 서서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시죠 솔로 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좀 걸어다가 갈게요 좀 걸어다가 갈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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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 보고싶어요 아니 제가 지금 뭘 본거죠? 여러분들이 6명이 다른 곳을 추천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강남에는 핫플레이스가 너무 많기에 강남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강남의 핫플레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팬분들과 직접 만나보니까 어떻게 어떤지 너무 행복할 뿐이죠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항구에서 진짜 호응이 되면서 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야 팬분들은 처음이에요 코비드 시대의 아이돌이기 때문에 처음 소리를 질러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사실 많이 긴장됐어요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요 아니 맨날 비대면으로 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진짜 좀 그렇잖아요 무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래서 오늘 되게 즐거우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쉽게 또 피어난 건데 마지막 무대예요 이제 또 저희 인탁씨가 마지막 무대에 뭐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여러분 저희 마지막 곡은 저희 미니 3집 타이틀 Do It Like This 라는 곡이고요 나를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자 라는 곡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멋진 무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Do It Like This Magic 에잇